데이터 통합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데이터 통합은 각각의 시트에 작성된 데이터 또는 한 시트 안에서도 2020년, 2019년, 2018년 여러 개 표로 작성된 데이터를 가지고 하나의 표에다가 합계를 구하시거나 평균을 구하시거나 개수를 구하시는 등 데이터를 통합해서 어떤 값을 구하실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첫 번째 통합 1번 시트 클릭하셔서요. 학과별 인증, 점수, 취득, 평균이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표 1, 표 2, 표 3의 데이터가 작성이 되어 있고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표 4에다가 학과별 정보인증, 국제인증, 전공인증에 해당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데이터 통합을 하실 때 내가 필요한 학과에 대해서 값을 구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이렇게 미리 작성이 되어 있다면 범위만 지정하시면 돼요. 범위만 지정하셔서 표 4 영역의 데이터를 범위 정하신 다음 데이터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의 통합이라는 메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통합을 클릭하셔서 우리가 구하실 데이터의 문제는 평균을 구하래요. 세 개의 표의 데이터를 합쳐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라고 평균 선택하시고 참조에 오셔서 표 1에 해당한 데이터 선택하시고 추가 두 번째에 표 2에 해당한 데이터를 선택하고 추가 다음 세 번째에 표 3에 해당한 데이터를 선택하고 추가합니다. 세 개의 데이터의 범위를 지정하셨다면 세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평균을 구할 때 우리는 왼쪽에 있는 학가별 각각의 표 왼쪽에 있는 학가에 해당한 데이터 교육학, 실내 건축학, 교육학, 실내 건축학 이렇게 찾는 거죠. 해당된 학가의 정보 인증부터 전공 인증까지 첫 번째 열에 있는 데이터의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라고 첫 행과 왼쪽 열을 꼭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첫 행이라고 하면 위쪽에 있는 정보 인증부터 전공 인증까지 그 다음 왼쪽 열이라고 하면 학가에 해당한 데이터의 평균입니다.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범위 정한 데이터의 학가별 해당된 내용의 학가별 인증 점수의 평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통합 결과 시트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두 번째 통합 2번 예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표가 작성되어 있는데요. 표 3에다가 2학년 성적표라고 해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해당된 학생의 성명이 작성되어 있는 표 3의 데이터를 범위 정하시고 H3부터 L10까지 선택하신 다음 데이터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의 통합을 클릭합니다. 우리는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평균을 선택하시고 다음은 참조 영역에 오셔서 첫 번째 표 1을 선택하고 추가 두 번째 표 2를 선택하시고 추가 두 개의 표를 추가하셨다면 평균을 구하실 때 첫 번째 해당된 첫 번째 행에 해당한 국어, 영어, 수학 총점에 해당한 데이터를 가지고 왼쪽 열에 있는 성명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요.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2학년 성적표의 평균이 구해져 있습니다. 통합 2번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셨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